이들이 뭐라고? 민국 이렇게 불러도 돼 민국 스타가 되고 싶은 참새 김민국 얼짱 카나리아 송지아 너무, 너무 덥다 아빠와 아이들의 신나는 여행을 다룬 아빠 어디가의 엉뚱 발랄한 조명검들이죠 다음 준희 준희 병, 따라오게 아빠가 따라오게 막내로 사랑받고 있는 송중국 씨의 딸 지아 양과 유젓한 형 김성주 씨의 아들 민국 군 그리고 아빠 어디가의 최강 귀요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여행을 한 나들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의상의 인터뷰가 지금 공개됩니다 취재진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곳 오늘의 주인물들이죠 태행의 첫 목소리 연기의 도전장을 낸 민국 군과 지아 양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응원하러 온 송중과 윤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애들 둘이 영화 더빙을 하게 됐어요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민국이는 앞으로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감정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는 지아 가야죠 외모가 되니까 그럼 좋죠? 그럼 좋죠? 역시 딸바바고 아빠답죠? 끝으로 취재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주인공들 드디어 관객들의 입장이 시작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지아 양 발견 네 설리지 않나요? 아 하나도 안 설레는데요? 아 진짜요? 네 화이팅! 남다른 운동 신경에 아이들 지금이라도 관객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삼촌들 기다려야지 빠른 내가 무작위 보지 맞아요 좋은 긴장된 모습의 두 사람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영화 많이 가지러 와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영화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민국 국내 지아 양이 목소리를 연기를 해 더욱 화제가 된 영화 프리버즈는 스타가 되고 싶은 평범한 참새 민쿠와 얼짱 카나리아 찌아의 모험을 담은 작품인데요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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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